지금 내 귀엔 당신의 심장소리만 들리먹어. 여보 해봐. 개소리야. 진짜 개소리야. 개소리. 저요. 개소리야. 다. 나는 이런 개인이 있다. 꼭 보여주고 싶다. 손. 저요. 네. 개소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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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개소리야. 반가워요. 저는 그랬는데. 아. 제가 하겠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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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합격 감사합니다 그래 그렇게 할게 나 너 되게 잘했어 난 그걸 보고 싶은데 배우는 또 그냥 뭐 자기 자신을 쭉 내려놓는 그런 배우의 리더 감독님 쳐요 감독님 쳐요 하늘에서 비가 주럭주럭 좀 이어가는데 나 괜찮아? 귀여워 귀여워 영국대 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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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런정도? 2번정도 일단 모세 이렇게 열악하는 사람을 쓰이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첫 시간을 다하면 공공성 재미세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저 커피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, 하셨어요 오늘은 좋다 수고하세요 다행이다 수고해서 힘들다 진짜 백동미 아 너 야 야 빈나무를 별로 안했지 빈나무 근데 표정은 왜 하여 어려워 아 액션 감독님 저요 하늘에서 눈이 내려요 빈두리 이거 안돼 굳이 굳이 송롤에 랑랑 송롱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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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재밌지 않냐고요 내가 웃기지 않냐고요 있는 사이로 송롱 김 보였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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